네. 안준영 변호사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7월 달에 서울 운평구에서 소위 일본도 살인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총검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며칠 전인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명절에 일본도를 들고 의정부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관할인 경기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누군가가 의정부 시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를 가지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경찰력 50명을 투입을 해서 해당 남성을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총기안전법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해친 건 아니고 들고 다녔다? 배회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검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보통 보관도 그쪽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았으면 갖고 나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칼이 15cm가 넘으면 법적으로 도검이라고 규율을 하는데요. 기준이 길이에요? 네. 길이로 15cm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방에서 쓰는 칼이 그래서 15cm 이하로 제작이 돼서 나오게 되죠. 15cm가 손잡이까지면 칼날 길이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칼 길이를 얘기합니다. 칼 전체 길이? 네. 그래서 15cm 이상이 되는 도검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 신고와 허가는 굉장히 다른데 신고는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는 거라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나라에서 특별히 허가해 주는 경우에만 소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총기안전법 자체가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검률을 소지하려면 경찰청에다가 관할 경찰청장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해외 플랫폼 이런 데를 통해서 도검률 하나를 미리 사고 산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먼저 허가를 받고 나와야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매 자체는 사실은 요새 해외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검률을 규제하지 않는 외국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돼서 한국에 통관이 되면 그 자체로 도검률을 수입하는 과정 또 소지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여오기 전에는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지기 전에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전에는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총기 안전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기 안전법에서는 도검뿐만 아니라 총기와 화약 그리고 석궁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석궁 사건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재미있는 건 활은 여기서 규정을 짓고 있지 않아요. 국궁. 우리나라 전통 활. 국궁과 양궁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궁만 지금 규제 대상이에요? 그렇죠. 석궁은 총이랑 같이 규제가 되는데 양궁이나 국궁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현재는 양궁과 석궁 관련해서는 레저 산업이나 동호회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도 총안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여쭤. 보통 총기류 같은 경우는 공기총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약을 이용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총 말고도 공기 압축 방식의 총도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비탄 총은 상관없고? 네. 비비탄은 괜찮은데 실제 공기총도 다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공기총 동호회 같은 데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양궁이나 국궁처럼 좀 건전한 레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다시 재입법하자라는 논의도 나와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허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지 자체는 가능한데요. 주거지를 이동해서 소지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또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다시 허가를 받고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기류나 도검류를 내가 구매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장용 내지 전시용 그 이상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이동하거나 이런 것도 금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여간 허가까지 받아서 갖고 있다가 집 밖으로 들고만 나오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소지라는 허가를 받은 소지의 허가는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제한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장소를 이탈했다고 볼만할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리가 그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찰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몇 년 사이에 분실 신고가 들어온 게 몇백 건이 됐는데 도검류에 대해서요. 그 도검류 분실된 게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기였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을 텐데 법 자체는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집행하는 경찰에서는 도검류와 관련해서는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관 과정에서도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가 최소 6700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런데 여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에는 도검류 적발이 1,400건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인 작년이죠. 2023년에는 2,400건으로 거의 두 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무래도 해외 직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검류를 무허가로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각을 틀어서 아까 일본도 살인사건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이걸 갖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시에 그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당시 비공개 결정이 나면서 서울경찰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고 또 따라서 공개해도 예방효과가 적은 것에 비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가 된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중랑구에 있는 한 흡연장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정신력적 질환이 의심되는 피의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신상 공개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왜 비슷한 사건에서 한 사건은 공개를 하고 한 사건은 비공개를 하냐.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또 들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어쩌면 되게 오래된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기준을 좀 추상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제 심상공개위원회에서 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매번 문제가 되고 매번 공개할 때마다 이 비판을 받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심의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통합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판단 기준도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각 지방경찰청마다 또 이제 심상정보총개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구성원도 다르고 또 구성원이 다르다 보니까 심사 기준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러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신상공개는 검거된 피의자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상공개의 실익, 실익이 뭐냐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수비의원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검거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도 굉장히 늦게 제정이 되고 제도도 늦게 도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취지는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그 자체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극소수로만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수의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체가 있다거나 제가 체감상 느끼는 효과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머그샷 얘기까지 가고 이러잖아요.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공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자극적인 기사거리로 소비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껌껌이 그때그때마다 논란하고 다시 또 없던 일 되고 하느니 차라리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숙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은 들어서 지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